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심을 보러 갈래에다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도라지 산행을 왔는데요 도라지가 아주 튼실하고 땅 토질도 원만하게 좋습니다 일단은 줄기로 봐서는 좀 클 것 같은데 요 군방이 지금 온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지금 싹대 하나를 지금 봤습니다 도라지가 가뭄 갈수록 길어져 가지고 도라지 찾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도라지 씨앗을 겨울부터 좀 뿌려주고 다니긴 다녔는데 가뭄 갈수록 자연산 도라지 찾기가 힘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먹도라지 위주로 산행을 하기 때문에 먹보다는 지금 백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지금 도라지는 겨울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싹대 찾기도 힘들고 오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오다 보니까 도라지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다 채취해 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시 묻어주고 좀 쓸만하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다 채취했습니다 멋진데 밤목 같았는데 다음 영상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